네. 제일 작은 게 지금 45만큼. 네. 60매시가 지금 짜리더라고요. 여기 45있어요. 아, 45. 45에서 넘어진 그런. 우이서부터 싹 내려온 거야. 3매시가 지금 7초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7초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나무발전의 거의 500MW잖아. 500MW급의 LNG 복합하려는 목표예요. 나무발전은. 100원 이상. 어마무시하지.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10%만... 거기다가 이 공장까지 지워달래. 호주 비용이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플러스입니다. 그게 사업 케이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드는 거지. 플러스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내 얘기가. 그게 다 돌로 자빠지는 거지. 그래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업계에서 보시면 압니다. 정말 너네가 할 수 있어?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지자체에서 안 할 때가 있을까요? 이거 보는데.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웃기지 말라고 해요. 유튜브에 놀려놓으면. 나도 사위꾼이라고 한다니까. 내가 사위꾼이야. 세계 최초 기술이니 어쩌니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말만. 약간 사위꾼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이킹 파우더 수준의 순두 정도까지라도 나오면 식품 총관별로 엄청난 수요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 우선 구매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탄소 기본권이 나오면. CO2를 자원하는 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CO2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CO2를 먹었기 때문에 반한 거야. 어떻게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 전량 수입해요. 2천억. 1년에. 근데 다 수소했어요. 엄청난 자원이네 저게. 그럼요. 수출도 가능해요. 우리 수소도 할 줄 알아요. 수소가 나온다니까. 수소가 나온다니까. 아직 조금 나오는데. 많이 나오게 할 거예요. 나오긴 나와요. 몇 PPM 나오니까 최고위. 지금 한 580 PPM 정도. 나오고. 이게 뭔 얘기냐. 농도로 따지면. 저 농도 그래요. PPM으로 따지면 농도니까. 그람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그것도 돈인데. 돈이죠. 어마무시하죠. 이게 아까 얘기했죠. 네. 우리 그냥 사기침담도 안 해요. 실무용 있잖아요. 얘는 노벨상 줘야 돼요. 노벨상. 야. 바뀌지는 않는다 이거야. 혹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 포집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포집하지? 완벽하게 흡수. 포집해서. 새로운 신에너지로. 개발해야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개발해야죠. 기술을. 네. 다치고 있는 기업이. 네. 대한민국의 어떤 중소기업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혀 처음 들어봤어요. 저희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그게 된 거예요. 오. 대박이네요. 이거.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할 정도로. 우수한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그런 기업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더 자랑스럽게 느껴지겠죠. H12 시스템을. LCLS를 투입해서 운전한 게 한 110시간 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그 전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로는. 현재 저희들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배기가스 배출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황산화물이 저감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데이터값도. 획기적으로 제로에 가깝게. 줄어든 데이터값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선박에서 뿜어내는 그 대기 오염물질들을. 확 다 잡는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대단하네. 대단해. 이야. 로우카본과 대지점 나누지 말고 같은 동지라는 개념으로 무엇 때문에 여기 모였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목표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가장 쟁점은 지구의 은도를 낮추기 위한 탄소배출권의 원리를 비롯해서 탄소배출을 줄임으로써 하나의 메카노지로 작동하는 국제사회의 규제를 만들었죠. 싹스, 낙스, CO2 이 세가지는 앞으로 IM에서 환경기재 대응시장의 지속적인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6월의 중순에 MEPC에서 발표한 전세계 선박의 2%의 CO2 저감 효율을 해낸다는 게 합의가 됐죠. 2% 휴일로 잡을 수 있어요. 좀 천천히 가고 개선하고 그러나 10%, 20% 이건 다른 개념이죠. 에너지 전환을 하든가 CO2를 잡든가 똑같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서 LNG 선박으로 가더라도 이산화 황은 해결돼도 CO2는 해결 못합니다.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규제를 대응하고자 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위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러한 우리 노력들로 먼저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가치가 우리 로우카본에 녹아있고 이런 혁신적 기술들이 지구를 구하고 우리의 딸들과 아들에게 새로운 환경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준비 끝났습니다. 이미 개척 끝났습니다. 도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50년 되면 지구온난화 되면 뉴스 들으니까 대구의 2.3배 되는 남극 빙하가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7m인가 70m인가 올라간다고 하더만. 나는 다 산 사람이니까 괜찮지만 우리 후손들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관계예요. 그런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고 이걸 또 새로운 자원화하는 기술을 만약에 보유한 기업이 있다 그러면 사기꾼들이 하는 데는 그건 아니고 진짜 앞으로 우리 미래, 그 돈자, 여러 인류를 위해서 나는 아주 내 재산을 갖다가 전력 투기하고 그 주식을 다 사고 있어. 만약에 그런 기업이 있다면. 전 재산을 투자한다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나도 이럴 게 아니라 미리 주식을 좀 사나? 전 재산을 투자한다고 하던데 전 재산을 투자한다고 하던데 전 재산은 투자한다고 하던데 전 재산은 투자한다고 하던데 전 재산은 투자한다고 하던데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은 으로니의 경험이 없는 사이 전 재산은 투자한다고 하던데 날 alten 자도 투자한다고 하던데 전 재산은verts 감사합니다.